All about investment 미래의 세증권 엠스턱 모바일 OTP 발급편 먼저 휴대폰에서 미래의 세증권 엠스턱 앱을 열어주세요. 홈 화면에서 메뉴를 눌러 인증센터를 선택해주세요. OTP를 선택한 다음 발급을 눌러주세요. 모바일 OTP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모바일 OTP 발급을 눌러주세요. 모바일 OTP 발급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확인해주세요.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1단계 휴대폰 본인인증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요청을 눌러주세요. 휴대폰에 도착한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2단계 고객님의 계좌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계좌를 하나 선택하고 선택한 계좌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3단계 신분증 확인입니다. 안내 사항을 참고해 촬영한다면 더 빠르고 정확한 신분증 촬영이 가능합니다. 4각형 가이드라인 안에 신분증을 맞춰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자동으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4단계 앞으로 사용할 모바일 OTP 핀번호 6자리를 설정합니다. 모바일 OTP 발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발급 완료를 안내하는 알림톡도 곧 도착할테니 참고해주세요.